한글자막 by 한효정 결혼에 대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람을 하고 좋은 집을 갖는가 나 그게 어려워 혼자 TV를 뜨나봐 편한 옷을 입고 나가 독한 소주를 사나봐 혼자 넘 사내 가나봐 혼자 한강을 건나봐 혼자 저녁을 먹나봐 뭔가 다 어려우니까 쓰다 남은 위로라면 그냥 지나가도 돼 사랑 없이 사는 것도 들먹이지 말아줘 나를 보면 지금보다 울먹이지 말도록 혼자 먹는 저녁 말고 사랑 그 너머에 관하여 가끔 나쁜 얼굴에 거친 단어를 골라 아프게 말하고 나 믿잖아요 내 마음은 그래 내 마음은 그래 나 그게 두려워 나 그게 어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자신의 사랑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